대명 라이프웨이 상도서비스 사상 최초 상도가입고객 전원 혜택 선명한 화질 삼성, 삼성LEDTV 무료 배송, 무료 설치 고객부담금은 0원 믿을 수 있는 대명의 확실한 약속 하나 더 물가가 올라도 나비금은 1원도 오르지 않고 계약금에 그대로 서비스 혹시 상도서비스를 받지 않게 돼도 내신 돈, 만계약식, 100% 전액 현금 환불의 혜택까지 평생에 한 번 꼭 필요한 상도서비스도 누리고 늘 갖고 싶었던 삼성LEDTV도 갖고 두 가지를 모두 누리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상도서비스 믿을 수 있는 기업 대명그룹에서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이젠 대명 라이프웨이의 가족이 되십시오 믿을 수 있는 상도서비스도 받으시고 삼성LEDTV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도서비스는 이제 꼭 대명 라이프웨이입니다 첫째 대명륜조트에 바로 그 대명 대명이 직접 서비스하는 상도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대명 라이프웨이로 전화주십시오 전화주시는 즉시 원하시는 장례시장까지 긴급 이송해드리고 담당 전문가가 파견돼 상담 후 빈소준비와 용품준비까지 차근차근 내 가족처럼 준비해드립니다 유족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용품들도 저희가 모두 준비해드릴 거고요 8명의 인력이 배치돼 도움을 드리니까 가족 수가 적은 분도 도와줄 뿐이 없는 유족들도 걱정 없이 치르실 수 있습니다 둘째 대명 라이프웨이 상도서비스 가입국의 전화 삼성 LED TV 무료 배송 무료 설치 고객 부담금은 0원 상도서비스도 누리시고 삼성 LED TV도 동시에 누립니다 배송비 설치비 추가 비용 전혀 없이 여러분 댁에 직접 설치해드리겠습니다 셋째 만계약식 전액 100% 환급 혜택 대명 라이프웨이는 혹시 가입 후 서비스를 받을 일이 없지 않을까 걱정하실 일 자체가 없습니다 만기 해약 시엔 내신돈 전액을 100% 환급해드립니다 모든 연령대 월 3만 9천 9백 20원 물가가 올라도 이 금액 그대로 전혀 오르지 않고요 지금 물가에 맞춰진 이 금액 그대로 상도서비스를 누리는 기회 대명 라이프웨이 상도서비스 사상 최초 상도가입국의 전원 혜택 선명한 화제 삼성 삼성 LED TV 무료 배송 무료 설치 고객 부담금은 영원 상도서비스를 받지 않게 되셔도 걱정 마세요 만계약식 여러분 내신 돈 100% 전액 환급 혜택 잠깐! 또 하나의 획기적 혜택 대한민국 레이저 문화의 대명사 대명! 여름의 오셔럴드 겨울의 스키월드 대명 리조트 비발디파크 전국에 쫙 깔린 대명의 레드시설 이용 혜택까지 더움으로 대명 라이프웨이 상도서비스 사상 최초 상도가입국의 전원 혜택 선명한 화제 삼성 삼성 LED TV 무료 배송 무료 설치 고객 부담금은 영원 믿을 수 있는 대명의 확실한 약속 하나 더! 물가가 올라도 나비금은 1원도 오르지 않고 계약금에 그대로 서비스 혹시 상도서비스를 받지 않게 돼도 내신 돈 만계약식 100% 전액 현금 환불의 혜택까지 평생에 한 번 꼭 필요한 상도서비스도 누리고 늘 갖고 싶었던 삼성 LED TV도 갖고 두 가지를 모두 누리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